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또 진지하게 시장에서 어떤 투자의 방향과 업종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리 클럽하우스인데요. 이델리 클럽하우스 지금 바로 방을 오픈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고 스피커로 두 분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그리고 코스파트너즈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을 잡기가 힘듭니다. 뉴욕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슈도 너무 많고 실적 발표하는 종목도 너무 많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음 주에 공매도도 재개되고 이러다 보니까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분은 어떤 업종이나 어떤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먼저 이재규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어렵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철강주들이 코스피에서는 선전을 하면서 하반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코스학이나 전체적인 테마 섹터를 잡아보자면 코로나 백신 관련 주들이나 치료제 관련 주들은 좀 약한 반면에 진단키트 쪽에 대한 변동성은 아직까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휴마시대라든지 오상자 예일 같은 종목들이 진단키트와 엮여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어쨌든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분들이 있고 또 철강주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경기 민감주가 간다고 해서 다른 업종들이 약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가져보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단키트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단키트주들을 좀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자, 그럼 진단키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좀 보세요? 네, 진단키트에 관련돼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이슈가 됐었던 시젠이나 수젠특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라고 해서 좀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약국이라든지 마트를 통해서 이걸 구입해서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제품이 네 군데 회사일 것이라고 합니다. SD바이오센서 그리고 지금도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슈마시스 그리고 젠바디와 렙티젠이라는 회사의 제품들인데 여기서 이제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긴급하게 승인이 된 것이 뭐냐면 슈마시스와 SD바이오센서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젠바디와 렙티젠의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긴급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품모커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메리트가 큰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인데 아이큐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은 치매패치 품모커가 진행 중이고 기업의 독자적인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SD바이오센서에 대한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개인용 자가검사 키트로 품목 허가가 되지 않았지만 렙티젠과 젠바디에 대한 유통도 담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시작처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4개의 자가검사 키트 중에서 3군데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슈마시스와 SD바이오센서에 대한 그분들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SD바이오센서에 대한 유통과 앞으로 젠바디와 렙티젠에 대한 유통까지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도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진단키트 쪽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메리트가 좀 있는 아이큐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봅니다. 이재규 대표님은 아이큐어를 포함해서 진단키트주들이 다시 좀 불붙고 있는데 작년과 진단키트주들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작년에는 시젠 같은 것들이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가진단키트에 관심을 가져오자라고 하면서 아이큐어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작년에는 시젠단키트가 감사합니다.